가겠습니다. 자 가까이 붙어 주시고요. 이겼다 이겼다. 자 이렇게 해서 두 팀이 그린팀과 화이트팀이 나눠졌습니다. 자 일단 이 그린팀에서는 주장이 따로 있을까요? 주장 저희 리더 형이 백현이 주장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화이트팀은요? 저희는 찬열이 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팀 주장의 구호. 이런 것도 재미있거든요. 우리 화이트팀 준비해 주고 계시고. 아 이거 가위바위보로. 먼저 할 사람 가위바위보. 일단 갈라보세요. 가위바위보. 자 이긴 팀부터 하는거죠. 진팀부터 하세요. 형이 해줘야죠. 형이 리더인데. 형이 만들어줘야죠. 리더인데. 형이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 거 해. 여기서 다 풀어. 여기서 다 해도 돼. 유치한 것도 괜찮아요. 다 해도 돼요. 머리가 좀 아파요. 해달라면 다 해줄게. 진짜 다 해줄게. 리더십. 자 과연 어떤 구호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찬열이가 하고 싶었던. 찬열씨가 하고 싶었던 거.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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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릴 믿어. 아니 우릴 믿으면 돼. 빡! 다 믿어. 맞아. 뭐해줘. 하면 우리가 다 해줄게. 자 화이트팀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자 찬열씨 주장 필두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빡! 화이트팀.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안 할 거 안 했거든요. 형이. 형이 우리한테 기찜을 줘. 아니 해야 돼요. 자 하셔야 돼요. 이 구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아우! 아우! 세훈씨는 안 했네요. 자 우리 시간을 좀 많이 줘. 우리 그린팀. 네네. 자 구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단독으로 할게요. 네. 믿으니까. 와 패기 넘친다. 갔다 우리가. 갈게요. 네. 이리오슈. 그리노슈. 그린가슈. 그리가슈. 그리노슈. 이긴 거 같은데요? 우리가 더 알았는데요? 우리가 더 알았는데요? 백현씨가. 아니요. 백현씨 일단 2팀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10년 전에 했던 유행어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유행어를 지금 백현씨가 주는데. 랭크모프슈. 너무 오래되가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까먹었더라구요. 아 그래요? 아 이거를. 몰라요? 기억났다. 옹이아버지. 이 액션이 이따이었으면 차라리. 네. 제가 상처를 좀 받았네요. 와 이 줄 알았는데. 백현이 있는데도 이 액션이길래. 아 이게 오래됐구나. 아무튼 여기도.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게임은요. 4대4. 평균대 게임입니다. 평균대. 평균대가 있는데. 게임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션을 드리면. 그 주제에 맞는 순위를 정해서. 순서대로. 평균대에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어 순위는. 무대 중앙쪽에서. 무대 바깥쪽으로 정렬이 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가. 첫번째.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문제를 드리면은. 잽싸게 올라가 가지고. 스시는 분이. 내린 포인트 1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어디서 출발할까요. 뒤에서 출발할까요. 뒤에서 출발하죠. 편한 데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계시겠고. 자. 이게. 순서가. 굉장히 헷갈려요. 자. 그리고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때. 화이트면은. 화이트 성공. 그린이 성공했어요. 그린 성공. 여기서부터가 1등인거에요. 1등인거에요. 거기부터. 1번 2번 3번 4번. 순위를 맞춰서 쓰면 되는거죠. 예를. 그렇게 하시면 되요. 네. 자 그러면은. 과연 누가 내린 포인트를 많이 얻어서. 과연 어느 팀에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지. 한번 첫번째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라가서. 화이트 팀 성공. 그린 팀 성공. 크게 외치셔야 돼요. 자. 첫번째 미션을 드리면. 어. 자. 자. 키 순서대로 올라가시면 돼요. 키 순서대로. 화이트 성공. 화이트 성공. 화이트 성공. 화이트 성공. 화이트 성공. 화이트 성공. 아 이게. 어 잠깐만. 여기도 다 성공. 키 순서가 다르잖아요. 저희는 정확해요. 저희는 정확해요. 여기는 누가 봐도 정확하시네요. 도레미파. 네. 어. 저희는 다 고망고망해가지고. 0.1cm 정도 차이. 까지. 새겨야 되는거기 때문에. 매겨야 되는거기 때문에. 갑자기. 아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다 팀이 이렇게 나눠줬죠. 예예. 이 질문에 그렇게 나온게 아닌데. 일단은 우리 화이트 팀에서. 내리포인트 1점 획득 가졌습니다. 화성 2위 알았습니다. 좋아요. 어.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끝나는거에요. 자 두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미션은요. 이거는 좀. 본인들도 헷갈릴 수 있는게. 멤버들에 대한 모든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될. 문젭니다. 자 두번째 문제는요. 어. 생일이 빠른 순서대로 올랐어요. 생일이 빠른 순서대로 올랐어요. 생일이 빠른 순서대로 올랐어요. 하하할imerk°댓wd ED 이비욱 잠시만요. 혹시 대본를 보셨나요? Everyone¿ what the people? 그런데어떻게 되orro? 예측 예측을 했어요? 정말 안봤습니다. 자 디오씨는 지금 맞아요? 생일이. 생일이 빠른 순서대로 올랐습니다. 저기부터 빨라야되요. 연도는 상관없는거야? enfin Il섭회喜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그러면 화이트 팀 2점 획득을 맞혔습니다. 자 내려오시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진행한대요 올라간 채로 올라간 채로 이렇게 해야지 올라갔어 자 요거는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하고 싶긴 한데 어... 요거는 뭐 그냥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요 밥을 잘 사는 순서대로 서식을 했습니다 이거 떨어지면 안돼요 아 잠깐만 저기요 밥을 잘 사는 순서대로 아니잖아 너도 아니잖아 그린 성공? 외치세요 화이트 성공 자 화이트 성공 그린 성공 그린 성공이라고 외치셔야 되는데요 자 안했어요 자 일단은 화이트 얘기를 한번 더 드리겠고요 이거는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모르잖아요 일단은 찬호씨가 앞에 있어요 네 독보적입니다 독보적이에요 아 계산은 원래 잘해요? 몇천만원 쓸거 같아요 멤버들씨 아니 여기 우리 그린팀도 지금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까? 아 저희 수호형이 제일 많이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멤버들 전체에서? 네 전체로 따졌을때요 아 아닌가? 아 그거에선 2위 아니다 아니다 아 찬열이가 독보적으로 많이 살았어요 아 맞아맞아맞아 수호형은 이제 멤버들 회식할때 이렇게 한두번씩 큰걸로 사고요 큰걸로 사고요 아 시원이 전하게 산거고 약간 자잘자잘하게 네 자잘자잘한건 아니고 잔스타일 잔으로 그냥 툭툭 치듯 천이쪽 가면은 찬열이 카드로 걸고 감동은 여기서 받고 여기서 그냥 오케오케 하는 스타일 네 약간 그런건가봐요 근데 지금 맨 뒤에는 우리 세훈씨나 백현씨가 있는데 네 짠돌인가요 뭐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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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멤버들이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사겠다고 많이 하는 편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독보적으로 좀 높은 편이고 다들 좀 비슷하게 잘 사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멤버 총 멤버 중에서 시원하게 쏜다라는건 우리 수호씨라 그랬는데 네 지금 디오씨가 멤버 중에서 가장 뻔뻔하게 앞에 서여계세요 네 하하하하 어떻게 본인은 맘에 드세요? 지금 잘 산다고 생각하시는거에요? 아 제 생각에는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맞아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멤버들을 많이 샀는데 네 경수 디오가 저한테 제일 많이 쐈어요 아아 아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라고 한거 같아요 혹시 다른 멤버는 우리 디오씨한테 뭐 밥을 얻어먹거나 소원 한번 들어볼까요? 다 있네요 하하하하 다 있네 하하하하 다 있네 다 있네요 나한테 얻어먹은 사람 나한테 없어요 없어요 나한테 얻어먹은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해? 하하하 하하하 그래도 뭐 멤버들끼리는 뭐 각자 다 계산을 잘하고 이번에도 사실 우리 화이트가 저 그린이 먼저 올라갔지만 화이트에서 화이트 성공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화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 아 죄송한데 공연 중에는 죄송한데 공연 중에 있잖아요 공연 중에는 촬영을 네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촬영하다가 적발 수 있는 여기 저격수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격수가 탕탕탕탕 하하하 이렇게 되니까 하하하 아셨죠? 네 촬영 중에는 네 조크 조크예요 조크 조크 그러니까 확인 촬영을 조금만 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어 수호 씨 빵 터졌어요 이런 개그 좋아하시는구나 네 하하하 자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 이거는 질문이 없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가수고 연예인 직업을 하다보면 옷을 굉장히 많이 사잖아요 옷이 많이 있는 순서대로 서지 말했습니다 옷이 많이 있는 순서대로 이거 팬분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공항 패션 뭐 이런 것도 있고 화이트 성공 화이트 성공 화이트 성공 화이트 성공 화이트 성공 화이트 성공이 다 빨랐어요 아니 어떻게 된거지 이 멤버가 사실 모르는데 저쪽 팀이 맞아요 지금 카이씨가 옷이 가장 많나요? 아 네 오세훈이 제일 많아요 세훈씨가 어? 아니 아니요 저 옷 진짜 많아요 종인씨 옷 진짜 많아요 쇼핑하는거 보면 깜짝 놀래요 종인이 옷 쇼핑하는거 카이 옷 이게 대단해요 아 카이 대단해요? 네네 대단해요 옷 사는거 되게 좋아하세요? 세훈이랑 비슷할거 같은데 옷 사는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네 주로 어디서 쇼핑을 하세요? 압구정에서 많이 압구정 아 멋있다 압구정 가세요 여러분들 아니 세훈씨도 옷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많아요 세훈이도 아 세훈씨도 좀 많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많이 없어요? 네 세훈이는 여기는 근데 수호씨가 앞장을 섰는데 네 수호씨도 옷이 많은 편이에요? 어 저는 옷을 많이 사지 않고요 네 옛날 어렸을 때 입던 옷을 다 가득하고 있어요 쌓아두고 있어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근데 언제 초등학교 때 사이즈가 지금 맞는건 아니죠?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그거를 차고차 모아가지고 이쁘게 입고 있고 인정 인정 끝에 쭉 우리 찬열씨나 우리 디올씨가 있는데 디올씨는 옷이 거의 없으신가요? 저는 검은티 트레이닝 바지 입고 끝이 오오 아 원래 패션에 관심이 없으세요? 아 그냥 검정색 티나 트레이닝복만 입고 그냥 외출을 많이 하시는 걸로 근데 내가 알기로 찬열씨가 굉장히 옷이 많고 되게 뭐 블링블링한거 많이 갖고 계신가요? 아이템들이 많죠 네 근데 옷은 제가 쇼핑도 1년에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근데 뭘 그냥 아무거나 주워 입어도 약간 태가 난다고 생각해요 와 진정한 패션 여기는 누가 뭐가 되는거죠? 이 팀 우리 크림 팀은 뭐가 되는거죠? 그냥 그래요 나머지도 사실 옷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시죠? 다 바로 옷을 또 사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메리포인트 또 우리 화이트 팀에서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우리 점수가 지금 몇 대 몇이죠? 4대 0점 4대1 4대1 네 3대1 4대1 4대1 아 그 웅이 아버지 1점 네 1점 1점 아 그 1점 1위 호시 1점 어 아니요 1점 2점 더 주세요 2점 더 주세요 오케이 3대3 1위 호시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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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정 4점으로 갑니다 아 아 자 4대4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마지막 마지막 문제로 네 좋아요 마지막 문제로 한 의미는 없지만 사실 이런 재미가 또 소소한 소소한 재미들이 있어요 네 자 아주 박진감 넘칩니다 4대4 누가 알길지 몰라요 박진감 넘치는 가운데 우리 평균 대회에서 과연 누가 우리 네 명의 선물을 줄지 다음 문제를 드릴텐데 혹시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하나 받아볼게요 앞에 계신 분들로 인해서 자 제가 한번 받아서 그 궁금한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오늘 이 팬분들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 오케이 자 이거 괜찮네요 자 어 주량이 가장 센 순서대로 써주겠습니다 주량이 가장 센 주량이 가장 센 주량이 가장 센 멤버에요 어 자 외쳐주세요 외쳐주세요 화이트 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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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여기 분열났어요 여기 화이트 팀 분열에서 찬열이는 술을 안 먹는다고 저희는 할 얘기가 있어요 저희는 일단은 술을 올라가주세요 올라가주시고 네 쟨 뭐에요 네? 여기 뭐 있어요? 얘기 보세요 저희는 이쪽은 그래도 술을 웬만큼 다 잘 먹어요 막상막하요 다 네 똑같아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 세 명에서? 네 여기 있는 네 명 다가 나눌 수가 없어요 주량이 어떻게 됐죠? 네 분이? 저는 그냥 소주 두 병은 그냥 먹어요 아 찬열 씨는 좀 더 먹는 느낌이신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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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 비슷해요 아 비슷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확 올라가가지고 그냥 바로 화이트 외쳤으면 이겼을 수도 있었을텐데 양심 아쉽습니다 근데 양심이죠 자 우리 그린 팀에서는 우리 시우미 씨가 가장 앞에 있어요 우리 시우미 씨가 주량이 어떻게 돼요? 어 저는 상대방에 맞춰서 상대방이 끝까지 안 취하면 버리도 안 취하고 네 상대방이 취하면 바로 취하고 네 어 약간 상무님 스타일이네 출상무님 스타일로 약간 제 오 두루두루 자 우리 소 씨도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더 비슷하고요 백현 씨가 진짜 잘 못 마셔요 아 백현 씨가 멤버들 중에서 가장 꼴등 네 주량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뭐 각 잡고 먹으면 각 잡는데 그래도 뭐 한 병 반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하하 하하 근데 실제로 실제로 늘어 많이 늘었어요 제가 술을 먹으면 늘게 되는데 근데 제가 터득했어요 제가 원래 얼굴이 되게 빨개지거든요 네 근데 빨개질 때까지는 좀 천천히 먹으면 하얘지는 구간이 생겨요 그때부터는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아 그 말 구간만 넘어가면 예예예 계속 달릴 수 있다 네 뭐 소주 맥주 뭐 양주 뭐 와인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저는 뭐야 위스키요 아 위스키 양주 펌치지마 좀 있어보는 거 좀 말하고 펌치지말래 아 먹을 줄 모르죠 위스키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냥 뭐 마시는 거죠 하하하하 그냥 제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그 술 그 약간 주량이 낮은 사람은 그냥 어떤 술을 먹어도 똑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고통스러워요 그쵸 막걸리도 먹어도 어차피 똑같이 취하는 건 똑같잖아요 네 치킨에 맥주가 어울린다는 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치콜 치콜 치콜을 드시는 스타일 무겁건 콜라가 네 맞아요 우리 시우민 씨는 뭐 네 준양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요즘에 위스키에 빠져가지고 저거 아 위스키에 빠져서 아 약간 비싼 술 좋아해요 비싼 술 드시는구나 약간 한 살 더 먹다 보니까 약간 더 으른스러워지니까 위스키를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점점 막걸리 쪽으로 한번 더 빠지시고 막걸리를 동동 주나 이런 걸로 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린 팀이 네 5대 4로 그린 팀 성공! 5대 4로 그린 팀이 성공했습니다 오시 이래서 그린 팀이 네 분이서 선물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기다려 자 선물 어떻게 주실 거예요 이쪽에서? 네 선물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물 나와서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에서 뽑으면 되나요? 네 안에서 뽑으시면 돼요 좌석 번호가 있거든요 그 해당 좌석 티켓을 소지하신 팬분께 네이처리 퍼블릭왕 부럽다 엑소가 함께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4명 4분한테 드리는 거죠? 어? 4명인 것 같아요 네 하나씩 뽑으면 돼요 네 자 추천 일단은 먼저 우리 디오 디오 씨 저는 4 5번 구역 5 구역에 136번 자 4 5 구역에 1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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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이거를 가져가셔서 수령처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 뭐 월드컵 조 추첨하듯이 예 어? 네 네 네 확인 됐고요 다음 100번 네 스탠드 이 구역 소리 질러 Put your hands up 예어 19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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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다 내려 19열 이 구역 19열 이 구역 19열 이 구역 19열 19열 여깄어요 여깄어요 아 저기다 저기다 저기네 소리 질러 자 10 4번 저기 있네요 네 계시네요 자 풍악을 올려라 네 티켓을 가지고 우리 1층 로비 포토존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네 저는 번호가 되게 좋아요 플로어 6구역 플로어 6구역 365번 네 365번 네 365번 365번도 1층 포토존에서 수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티켓을 가져가셔야 돼요 자 다음 마지막 네 플로어 1구역 네 2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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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자 누군가는 받았겠죠 자 그분은 1층 포토존에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평균 때 게임은 끝났고 다음 게임으로 이도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게임은 몸으로 말해요 스피드 퀴즈가 되겠습니다 이 게임은 뭐 멤버들도 뭐 팬별들도 다들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1층의 세븐